유행 찾았다 영광 여긴 어? 다 말라 버렸네 꽃이든 사람이든 햇빛을 봐야지 야! 뭐하는거야? 우리집에 이렇게 커다란 창문이 있었거든? 햇빛 그리고 이 하모니카 지금도 이 하모니카를 불면 막 그대로 돌아가는 기분이 된다? 저 바다의 색깔을 기억해 나의 작은 소리는 바닷속에 놀아들고 파도 따라 떠나갔어 어디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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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 칠 때 누가 뛰어난 거 처음이야? 나도 피아노 칠 때 뛰어난 거 처음이거든 이우섭이야 이우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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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섭